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3 찍어야 돼! 3! 내가 어저께 해봤다니까 4! 5! 5! 5! 5! 5! 5! 5! 5! 5! 6! 5! 봉천이님! 새롱 피아노 칠줄 아... 아나요? 왜요? 5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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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아무 말 친건데 예수니스 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진짜하네 약속은 지켜야지 즐거운 월요일 마무리하시 점점점 어 예수니스 님 역시 역시 베이비 오늘도 전기세를 넣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I love you 따릉이 54세 뭔 소리야 그게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오어 일본 갔다 왔을 때 그게 뭔 소리지? 내가 뭐 먹었어?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아니 부산 그때 내가 뭐 했어요? 기억이 안 나는데? 아 세기일주 다시 해야 되잖아 아니 그때 아니 그때 뭐했어? 나 기억이 전혀 안 나 지금 그때 뭐했지?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 보고먹고 그때 죽 먹었어요? 보고먹은건 생각남 그 맛대가리 하나 없는거 보고먹은건 생각나는데 그때 뭐 내가 죽 먹었어요? 죽 먹었나 그때? 아 대항의시대3 자재는요 그 배가 부서졌을 때 상륙해가지고 고쳐요 알았어요 아무튼 에스나이스는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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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 안친다고 이렇게 눈치를 주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? 아무 말도 안했는데?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있어?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제가 왜 화가 나있냐구요? 5월달은 세금 내야 되니까 아아 제가 왜 화가 나있냐구요? 5월달은 세금 내야 되니까 아아 드러먹을 anych SRS에 어디 가요 가지마요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크흐흥 카카오에 12명밖에 없는데 다슬날 떠나네 아파요 12명도 많은거 아닙니까 섹천지 사라졌죠 전멸했지 왜 그네로만 다니냐구요 최대한 빨리 갈라구요 어 여기 마을 하나 있지 않았어? 마을이 안보이네 어라? 어저께 마을 하나 있었는데 마을이 왜 없어졌어 마을이 안보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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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아 여러분들 여기 원래 마을 있거든요 마을이 안떠요 마을이 안떠요 어 신규류야 아니 있어 어 신규류야 아니 있어 신규류야 아 아 마을이 없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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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카카오 방송 알람 안떠요 카카오가 맛이 갔어요 용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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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네 또 죽어 초심을 잃고 새지고 아닌 로딩 할거지 초심을 찾자 초심을 새지고 안하니 긴장감이 없잖아 6 다행히 시대 3 유튜브 올려달라고요?? 알았어요 올려 드릴까 어저께 꺼 올리면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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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ffee knife 다들 코로나 신고해주자 여기 코로나 걸리고도 선별진료소 안가는 부원 코로나 빌런 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 여기 꺾일 때쯤에 한 거 하나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어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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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이산에 어서오십시오.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들 보냈어요? 잘들 보냈어요? 이야기가 비슷하구요. 알았어요. 지난 재원금으로 마트에서 음료수 샀어요? 올... 도리우님께서는 잘 지냈대요. 다행입니다. 피로도가 82인데... 섬이 안보여요. 섬이 안보이네... 여기가 어디지? 어머니... 다행이야... 다시... 어머니... facult신을 내려오네요. 보니... 하다 가진... 아 이거 망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카드로 신청했어요 오늘 안돼 또 죽었다 이거 생기면 돼 뭐 래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시아 쪽으로 가면 더 빠른가 아시아 쪽으로 해서 갈까 이쪽이 더 빨라 아시아 쪽으로 가면 더 빠른가 아시아 어저께 다 했는데 갑자기 게임이 터져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면 더 빠른가 아 대한민국 시대 3 도박은 판돈이 적어서 쓸모가 없어 예 진주 갔죠 진작에 갔죠 아 세계를 주요 아 세계를 주요 아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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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칠레 한국 있다고? 알았어요. 70072 안녕하세요. 뭐가 지주입니까?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데 뭔 지주야. 네, 안녕하세요. 칠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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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흥모스크? 잠깐만 진흥모스크 내가 찾지 않았어? 예전에? 아닌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 바르다 바르다. 아 근데 요새 여러분들 뭐 할게임 없어요?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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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벗어 선원이 죽기 시작하네 벗어 선원이 죽기 시작하네 야이 벗어 선원이 죽기 시작하네 벗어 선원이 죽기 시작하네 또 전매를 하겠는데 흠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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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를 개조시켜야겠다. 안녕. 안녕. 내가 나설 차례이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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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야야 미쳤다. 속도봐봐 미쳤다. 속도봐봐 미쳤다. 속도봐봐 미쳤다. 속도봐봐 미쳤다. 속도봐봐 미쳤다. 세계일주요. 속도봐봐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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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첼스네 어서오십시오 저기서 쉬었다가요 저 여기서 안쉽니다 아이 피라모 쥐가 왜래 상륙할때 숫자 어디로 내릴건지 뭐라고 해야돼 시계 방향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이요? 한국 있나? 한국 있나? 지금 중국도 발견 안 했는데요?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도 발견 안 했어요. 중국 발견이 이름이 뭐야? 이런 시... 쥐가... 큰일 안 해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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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죽기 싫어 소주에 항구가 없어요 아 야 이 새끼야 다 왔다고 이 새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훅두구 베이스 10개 사면 얼마야? 70잎? 60잎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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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나요?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세계일주요 아우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약해 맨날 아프다고 그러네 사조를 발견했지 후츠는 다 좋은데 기본 1년이라 너무 멀어 그래서 가격이 비싼거죠 비싼 이유가 있지 우주 체형이 어서 오시죠 제가 요새 자기전에 보는게 있어요 유튜브 앱 백종원 뭐에요 푸드 뭐? 푸드 뭐시기 재밌더라 TVN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요? 재밌던데요 아 근데 영상이 너무 짧아요 아 진짠데 아 근데 영상이 너무 짧아요 아니 거의 영상이 5분이네 얘들아 야 진짜 편집 5분짜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광고 먹으려고 야 한지 안왔다 기가 막히더라 야 그게 광고가 5분 이상이어야지 그게 제대로 붙거든요 야 5분이내로 편집해가지고 야 아이씨 돈 많이 버셔 아 국방 가능? 아 저는 입이 짧아서 안돼요 백종원님은 야 백종원님은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드시더라 나는 나는 저거는 좀 별론거 같은데도 겁나 잘 드시더라고 괜히 그게 아니야 요리사각이야 그냥 VOD 버전으로 풀 버전 보세요 아 그래요? 그러면 VOD 풀 버전 볼 수 있는 거기에 사이트하고 아이디 좀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재밌는거 좀 보겠네 동시시청 2명정도 가능하죠?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..대서양과 인도양 바다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러분들 VOD 혹시 아이디 공유 가능하신 분 동시시청 4명 3명 이렇게 되시는 분 도와주십시오 밤에 외로워요 세계를 주달서 1512년 12월 밤에 외로워주십시오 밤에 외로워주십시오 밤에 외로워주십시오 밤에 도와주십시오 밤에 외로워주십시오 이게 엔딩이야? 여러분 이게 엔딩이에요? 일반 엔딩? 엔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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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.